너 니네 시어머니한테는 네 탓이라고, 네 죄라고 말 잘하더라. 언젠 네 탓이고 언젠 내 탓이야? 왜 다들 나한테 이래? 내가 뭘 어쨌다고? 내가 무조건 네 탓하면 넌 가만히 듣고 있을래? 가만히 듣고 있기는? 너 할 말 다 하고 있잖아. 금별아, 네가 사과해. 두 사람 나 모르게 펴먹었어? 엄마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? 왜?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! 나와서 맞아먹어. 문 닫아. 금별아. 문 닫으라고! 좀 이따 나와. 문 닫음 저도 미안한 거 알면서 너한테 자존심 부린다 그래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입 열기 쉽지 않지 엄마 닮아서 그렇지 뭐 좋은 건 안 담고 나쁜 것만 닮았어 엄마가 너 많이 서럽고 억울하게 했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너도 자식 낳아보면 알겠지만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어 그 손가락이 자꾸 아프니까 멀쩡한 손가락보다 더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네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고 너 믿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만만해진 거지? 그래도 좀 적당히 하지 그러게 너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지 엄마 힘들까봐 그랬지 금별이 대신 나라도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 보여줘야 엄마가 걱정 안 하니까 텐가 그러게 wore 토ич 츄 extent 이 수도 중 여러